아유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또 여기 축제에 찾아보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 되게 연령대가 다양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일단 첫 곡으로는 보랏빛 향기를 불러봤고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더울 줄 몰랐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항상 날씨가 좋은 날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가수 경섭님의 나의 엑스에게 라는 노래 부르면서 한번 또 즐겁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시면 너무 좋아요 우리 단순한 눈을 예쁘게 빛나고 모든 추억들이 너무 그리워 너의 품에 안길래 이 품이 쌓아온다 내게 말할 건 너를 좋아한다고 너의 안길래도 나는 아침이야 나는 여기줄 알아보는 Anderson 음고미라는 뜬다mans unsurn한 마음형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우리 둘 날 없어서 어색했었어 눈 집에 갈때 항상 뒤돌아보며 날 보며 웃어주던 네가 생각났어 우리 같이 만날래 예쁘게 빛나도 모든 추억들이 너무 그리워 너의 품에 앉을래 이 예쁜 미세도 내게 말할 거야 너를 좋아한다고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어디죠? 시청 박자 오늘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 제가 아틀 사랑권에서 불러볼게요 목요일마다 국학원 시청단장에 이어폰 하나씩 나눠 피고서 벚꽃 엔딩같이 듣고 있으면 부러울게 없어서 너만 있으면 널 사랑할때 내가 너무 그리워 날 보며 웃어주던 네가 보고싶어 우리 같이 만날래 예쁘게 빛나도 모든 추억들이 너무 그리워 너의 품에 앉을래 이 밤이 새도록 내게 말할 거야 너를 좋아한다고 집을 보러달래 널 다시 만나면 내 옆에 기대서 잠들고 싶어 너의 품에 안길래 이 밤이 새도록 내 곁에 있어줘 내겐 덕분이라고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곡은 경선 님의 아예 X에게라는 노래였습니다 어땠어요? 괜찮았나요? 좋았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